네 4강 두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단판으로 진행되는 세미파이널 매치 두번째 앙다코스 대 자 이거는 초반 단계에서 소바에 종찰룡아 잘 빠지고 나서 들어가겠다는 건데 실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자 이거 다섯명 다 맞는거 아니에요 강대 다섯명 다 맞거든요 이거? 뭐여 있죠? 네! 못들어가죠 이거 다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근데 좀 늦췄죠? 자 치밥 30초 남았습니다 로렌스가 짤렸고요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4대4 일단 들어왔습니다 치밥 지키고 있는데요 오우! 스트레쉬 자 나오자마자 어? 실반 교환은 계속되고 있으면 스파이크 설치는 됐고요 시크릿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러면 기다렸다가 네 한 번에 양쪽 같이 들어가겠죠 이거? 자 서구가 대기중에 돌리고 지금 들어갔어요 오우! 야 서구 이거 브랭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러면 이걸요? 자 실반 혼자 남아있는 상태 체력은 많이 깎아 놓긴 했는데 총알이 없어요 아아아아아아 자 꽤 다수의 인원이 에이사이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꽤 빠른 시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오고 알죠? 서류를 이번엔 템포 빨리 가져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이번엔 네 들어왔어요 이번엔 들어오고 체크하고 아 근데 슬래시가 예상하고 있다는 듯이 아 근데 슬래시가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2년까지 한 번 닫아주고 탑쪽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자 헤븐쪽 로렌스가 올라와서 다 잡아냅니다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 아 제 3의 눈이 있나요? 연막 안으로 다 아 스모그 샷 왜 이렇게 잘 맞히죠? 저 선수들 다 네 다 잡았어요 자 두 번째 라운드 굉장히 손쉽게 이미 헤븐쪽도 먹어놓은 상태입니다 설혜원 그 와중에 뒷각 섬 선수가 좀 빠져있는데 그렇죠 자 끌고 들어옵니다 프링 프링 헤븐쪽에서 대기 중 아 성광반은 못했어요 이거는 네 자 시크릿도 도착을 했어요 난전인데요 4대3입니다 나오면 이대로 정리가 되죠 두 명 남아있는 상태 설혜원 헤븐쪽에서 아 슬라이싱 맞습니다 그만큼 실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자 프링이 헤븐쪽에서 오 예 살짝만 옆으로 간다면은 자 치방 잘렸죠 자 일단은 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로렌스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잘라졌습니다 아 로렌스 힘들어요 이거 사실 세리프로 원템 못 내면 근데 초반에 너 치고나서는 자리 뺏기고서는 힘들죠 이거는 그렇죠 오우 야 오 봤어요? 봤었죠 자 그럼 예측됩니다 캐리가 마무리 혼자 남아있는 상태라서 오우 야 이거 그냥 과감하게 올라오나 싶었는데 계속 일부러 페이크 주는 거예요 네 자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총기 하나로 뺐자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텐데 네 아니요 죽자? 팬텀까지라도? 어 이걸? 오우 이득이에요 이거는요 네 지나가다가 돈 주신 거예요 진짜로 아니 맞죠 네 기분 너무 좋죠 자 그래도 패배 와중에 최선의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2,900은 완벽해요 지금 설혜원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빅사이트 지키고 있는 이노는 프링 혼자입니다 주진강타 밀어내고 자 들어가죠 이제 아 걸렸어요 맞았어요 자 이거 맞았어요 근데 아직 들려요 아직 들려요 아직 들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에 유진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잘마가 됐습니다 세 명 남아있는 상태 자 돌아서 캐리도 정리 자 무결점 띄우나요? 오우 야 스파이크 다운 자 이러면은 안 돼요 왜 못 가느냐 내 손에는 5천원이 들려있기 때문에 에 이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리테이크하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엔 미드 쪽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나요?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데요 로렌스 캐리까지 세 점치 실망 스파이크 다운 진짜 위험했던데 지금 유진도 그렇고 트레드킬 할 수 있는 각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막았어야 되는데 30초 남아있습니다 피도 많이 피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두 명 남아있는 상태 하나 자르고 빼네요 진짜 얄밉게 하나만 빼면 자꾸 가요 그냥 들어가나요? 시켰어요? 자 오퍼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슬래시가 한 명 더 잡았다면 10초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 번 오퍼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하 확보 중 확실히 오퍼레이터의 가격이 오르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오퍼를 자칭하고 있는 선수들이 네 플레이 자체가 소극적으로 박히는 것 같습니다 실망이 대기중 자 이거 트레이드 완벽하게 준비해 놨거든요 네 두 명 있어요 시크릿 있고요 옆에 근데 잡아도 안전한 게 아니게 실망이 있어요 자 트레이드 있고 박제 사냥꾼의 분노 야 두 명을 잡았나요? 사냥꾼의 분노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건가요? 두 분 지역으로 사용이 돼서 실렸습니다 이러면 유네 그래도 1킥 3대1 자 이거 끝까지 살아서 가서 설치를 하겠다 일단은 백보트 네 자 여기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자 궁극기를 활용해서 일단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만 3대1입니다 이걸 다 잡아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사이트에서 나가야 돼요 네네 예상하지 못한 위치로 지금 빠졌고 일부러 자 근데 한 명을 자르면서 가면 정말 베스트인데 상대방이 붙어서 오고 있어요 네 다 같은 위치? 하나 자르고 두 명치 되겠습니다! 와 되나요 이걸? 보여주나요? 근데 오퍼에요 하필 오퍼에요 이거 유네가 할만하거든요 유네가 할만하거든요 유네가! 유네가! 3년 많이 깎아 놨습니다 이거 오퍼에요 오퍼라서 오퍼 다운? 되나요? 자 오퍼 압수 들어가나요? 아 나오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들어가죠 바로 갔어요 어? 자를 수 있나요? 자 위치 봤습니다 바로! 로렌스! 로렌스! 하나 더!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휘저주고 휘저으면서 에이사이트 들어왔거든요 선의 원 성동격서 근데 이게 앙각커스가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나무라인도 있고 그대로 어 헤븐이 짤려서 좀 위험하긴 한데 탑이 그리고 침압도 짤렸습니다 아 뜨거워 어우 예 자 빼야죠 일단 무는 철거가 되고요 피해망상? 하지만 캐리가 답이 좋은데요 이거는 사각에 있었습니다 아 확실히 설혜원이 네 커뮤니케이션 잘 돼요 지금 피해망상 조직력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앙다코스보다는 조직력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프로팀이라서 그런지 좀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습이 꽤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뭐 설혜원프렌스 같은 경우에는 타 FPS에서 타 FPS에서도 뭐 프로팀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FPS 서로로 네 그렇죠 발로란스 역시나 잡고 네 자 또 들어왔거든요 프링이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이미 헤븐 쪽에 두 명 대기 중 알려주는 거죠 머신이 하나 있고 낚시성 플레이 하나 있다 네 설치까지는 됩니다 자 윤회가 일단 잘린 상태 교환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프링이 내려왔죠 딜을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도에서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끊어냈습니다 아 이거는 프링 선수가 사이퍼의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본인은 하이딩을 하고 최대한 스파이 오 시크릿 아 타이밍 보세요 와 이걸 사러 갔어요 와 기가 막히네요 꽤 멀리 있는 예 끝내고 살아난 게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하나 끊어냈고요 이러면 세 명 남아있는 설혜원 핑 찍었죠 근데 드론 베이팅 드론 나뉘면 들어올 건데 이거 실반이 없을 수 자 드론만 보고 좋아요 와 와 자 스파이크 다운 하지만 교환이 되었습니다 미드 쪽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으나 로렌스가 마감하게 걸이 좋고 났는데 역시 쇼티 쇼티에게 당했어요 연막 안에서 쇼티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쇼티 오우 오우야 근데 뒤통수 역습을 썼기 때문에 일단 생존 프링이 측면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딱 방법이 나와있어 설혜원은 한쪽 각을 지우고 한쪽 각으로만 나가면 돼요 네 들어올 때 좌측 각 그러니까 지금은 좌측 각 우측 각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진 강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대평의 각을 하나 지우고 한쪽만 보겠다는 마인드로 점사를 해주면 되거든요 지하 확보 중 자 일단 2대3이라서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신경 쇼티 쓰기도 애매해요 지금 위치가 오퍼가 있어요 그리고 그쵸 지진 강태로 각을 지우고 한쪽만 보겠다 균열로 또 한 번 지워주겠죠 그러면 오른쪽만 보면 돼요 저 오른쪽에 오퍼로 대기 중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잘렸습니다 오히려 오퍼다운 위치 걸렸죠 네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닥포스 시간만 끌겠다 시간만 끌겠다 시간만 끌겠다 안에 가져 놓고 총기 빼는데 자 라운드는 이겼습니다 네 어이? 프링도 잡혔네요 메인으로 빠져도 잡혔나요? 네 다트 찍히면 그대로 한 명 가는 거예요 이거 사이트 뒷가리 치크가 딱 되면 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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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도하고 있어요 우와 와 안 걸렸어요 놓쳤어요 프링 어? 자 이 와중에 이후네 오 좋아요 자 잘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데려갔어요 오퍼 시크릿이 자 상당히 많은 이놈을 잘라주고 있습니다만 서구 혼자 남아있는 상태 사냥꾼의 분도 에이사이트는 사이퍼 프링이 다하네요 진짜 네 네 상당히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사냥꾼의 분도 들어가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거는 에라 모르겠다 사냥꾼의 분도여서 걸렸죠? 네 어차피 마지막이라서 들어온다더라 찍혔고 또 오퍼라서 이거 트레이드만 되면 끝나요 바로 네 따로만 안 움직이면 되거든요 아니 이거는 마지막에 서구 선수가 드론으로 체크를 할 때 헵은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 프리핑때문에 뭔가 잘 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들어갑니다 와우 펜지 펜지로 살아왔어요 살아왔어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예 치밥에게 마무리 자 5 대 7 자 그래를 많은 데를 가야되요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도박수가 될 수 있는게 오 오 치밥이 오 야 야 이건 야 저 나무 해분을 진입하는 팀은 또 처음 보는데요? 윤네가 중간에 대기하고 있어요? 오 이거 야 다크호스 예 자 아직 이만 슬래쉬가 어 아프죠? 와 막 내려와요 다크호스 몰라요? 몰라요? 잠시만요 아래쪽에 로렌스 설치 안됐어요 세 분도 위에도 자 일단 교환 그리고 이대로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크호스 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3명 대기 중 네 빠지는 척 발소리를 내고 가고 있거든요? 네 자 A 사이트 쪽도 이미 인원 파악이 끝났습니다 바로 B 사이트 쪽 들어갑니다 야 와 네 뒤쪽에서 서구가 하나 데려갔고요 근데 지금 보트에서? 보트에서 아 로렌스도 쇼티 이거 힘들어요 뒤에서 역각 나오죠?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7 대 7 필수 라운드 승리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오고 있는 앙타코스 그래서 7 대 7로 나무랑이 또뚜르러에요 근데 윤회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거 어 이거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데 자 지금 와 다 들었는데 치밥이 이거는 너무 기분 좋은 윤회가 흥분했어요 좀 더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거의 둘 셋은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슬래시가 버티고 있습니다 2도는 3 대 3 똑같은 거 안 걸리겠다 네 에이사이트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한번 뚫려 보니까 나무라인 꽉 잡고 있어요 지금 해분하고 스파이크 설치 중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위치 확인하구요 일단 언더헤븐에서 한 명은 대기 중입니다 어떻게 레이테이크 할 수 있을지 문 내려놓고 일단 해분 쪽으로 밀고 들어오나요 멋진 쪽에 있는 거 확인했죠 이거 네 자 여기에서 와 유진 유진 자 그리고 설의원도 한 명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이사이트 쪽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역승 들어가서 확인해 주겠다 이거 치밥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제가 일단 들어왔고 일단 언더까지 다 확인해 줬어요 예 설치는 됐습니다 어 와 아니 이제 아니 이제 하 4 대 3 자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본인도 잡았다고 생각했던 거 같거든요 네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 저라도 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는 이걸 못 잡으면서 자 많이 어려워졌죠 이러면 자 지금 들어옵니다 서구가 서구가 여기서 2킬은 해줘야지 만들 수 있어요 네 머신라인들의 너무 좁기 때문에 위치가 자 그래도 프렌즈로 하나 잡아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대1 2대1 아 혼자서는 좀 애매하죠 결국에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아 로렌스 플레이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는 어우 야 자 전진 수비 자 빠르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득은 없었고요 너네가 좋아하는 미니게임 해주겠다 어 전진으로 일단 하나 교환했는데 이렇게 1대1 교환은 수비측에서 분리해요 사실 네 이렇게 넓은 맵에서는 돌릴 수 있는 맵의 구간이 많은 데에서는 수비측에 하나씩 교환하는 건 손해입니다 오히려 공격측에서 이득이 있고요 그렇죠 공격 쪽에서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러면 인원 배분에 있어서도 좀 방호막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해 대기 중 근데 그 얇은 보호막이 이곳이거든요 미드거든요 원래 미드를 양각으로 봤었는데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들으셨죠 다크호스 네 그래서 미드 쪽 한번 찔러보고 바로 다시 B 사이트로 돌리나요? 근데 미드를 밀어넣은 다음에 다른 곳을 가는 거 자체가 B 시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켓 문 닫혀있는 거 봐서 지금 가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설혜원이 한 번 더 꼬아서 백보트에 두 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맨이 만약에 궁극기를 확인한다? 근데 그냥 하나요? 자 이거 잘못하면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두 명이 대기 중에 있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양각이에요 이거 들어가는데 네 숨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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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때까지 네 근데 확인 아아아아아아악 확인됐죠? 균열 그래도 한 번 버텼고 네 어 그런데 엘방사 서구 자 시간 벌 수 있습니다 나가줘야 돼요 네 사당꾼의 분노 좁은 지역에서 나이트로 남았습니다 뭐예요 서구 설치가 되나요? 설치가 되나요? 5초 됐어요 됐어 붙었어요 붙었어요 설치는? 설치 돼요 네 됐어요 와 거의 0.0 몇 초 네 야 겨우 됐어요 자 아슬아슬하게 설치는 됐고 2대1 근데 이거 할만한게 할만하지 않나요? 예 지금 체력이 없는거 알아요 예 유진이 어떻게든 순경 화살로 이거를 버텨야 되거든요 2대1이긴 한데 정찰용 찍고 월샷 노려보겠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A사이트에 두고 갔거든요 슬래시 체크를 못합니다 어 잘 봤어요? 잡아내진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뺄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은 뺄 수밖에 없죠 오우 중격 화살 왔어요 근데 왔어요 이미 압박감이 하나 잡았고 체력 많이 빼놨어요 되나요? 괜찮은 척 여기서 빙글빙글 시크릿 제트가 스파이크 넘기는거 보니까 내가 먼저 진입하기 그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로렌스가 하나 잘라냈습니다 치밥이 없는 상태에 두 명째 시크릿도 없어요 로렌스가 다 있는데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실수 메꿨어요 이거는 잘 막았죠 자 이러면 다크호스 입장에서도 엔트리가 없기 때문에 칩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스파이크도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러면 그냥 세이브를 하나요?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도 애매해 보이긴 한데 네 애매해요 들어가긴 애매하고 그냥 이번엔 다음 라운드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나요? 응 자 근데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근데 각이 지금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이러면 오! 그래도 뚫어냈어요 슬라이스 잡아냈어요 좋아 로렌스 쪽에서 좀 각이 나왔었던 걸로 보였었는데 그냥 줬고요 사냥꾼의 분들을 확실하게 잡아냈고 스파이크 다운 아 이건 어렵겠네요 자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 네 네 로렌스가 세 명째 잡아내면서 결국 시크릿 역습으로 정보 체크 역습 네 들어갔어요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우와! 시크릿! 거의 뭐 골조조 마인드인데요? 네 근데 츄밥이 숫자 맞춰주면 4대4 이러고 B로 돌리면 돼요 사실 앙다코스는 굳이 A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중앙단에서 이미 사이퍼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A를 가요 와 지금 돌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여기는 올인입니다 네 돌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미드 마켓 쪽을 먹고 있는 사이퍼가 뒷각을 잡기 위해서 프링이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대기 중이에요 서구 좀 더 신중하게 이용을 했다면 앙다코스가 B로 돌리지 않았을까 올라오는 거 처리 안 됐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돌리기 했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네 커버 벌써 수고했다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25초 남아있는 상태 그냥 힘으로 빌겠다 페이스라이 쪽 바닥 끌어냈고 근데 스파이크 시크릿이에요 남은 체력 11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다시 한 번 다운되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남은 시간 13초 스파이크 먹으라고 해도 우르르 또 따여요 이거 네 해봐야 돼요 자 시작하기 좋아져 있는 상태 슬래시 바득이 빨랐습니다 실방 윤회 됐습니다 설치는 2대2 안에서 너무 오래 못해요 윤회가 어 이거? 자? 뭐로 능력? 모든 인원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그냥 우겨 들어가나요? 역스 이거 일단은 박스 다져 놨어요 치반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강사 잘 썼거든요 시간을 끌어줬는데 애매해요 사냥꾼의 분도 순풍 자 캐리가 잡혔습니다 로렌스는 돌아 들어가고 있고요 로렌스 대신 캐리어 잡힌 것 같거든요 이거? 예 실반이 언더쪽 자리 잡아놨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줬습니다 어쨌든 4대 잡아보니까 양팀들 할마라도 됐을거고요 리테이크하는데 좀 더 기다렸다 같이 가야겠죠?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이때 들어가야되요 그 드론 등록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괴 생각할건 없습니다 1분쪽에 2명 위치 확인했습니다 다 좋아요 일단 대기중 설해온도 위치를 얻었어요 서구가 어이차 성공했어요 서구 킹딘 어 근데 2대2 도착했습니다 어? 서구 어 이거 머리가 어이차 1대2 자 2명 언더에 있는거 알거든요 어이차 결국에 항상 오딘 아레스 할 때 문제가 줌 땡기다가 각을 놓쳐요 네 메치 정보를 얻겠다 바로 깨졌죠 어 메인에 있다 어? 성강 맞고 그냥 이기네요 로렌스가 어떻게 된거죠? 잡혔어요 로렌스 자 지금 매치 포인트에요 설해온 이거 멘탈 터지죠 이거는 진짜 네 게다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지면 그대로 탈락이에요 매치 포인트 때 전진은 혼자 나왔거든요 네 너무 과감한거 아니었나요 네 저렇게 나올거였으면 사실 B메인과 합을 맞춰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 시클이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구석쪽 체크하고 이러면 사실 A숏 남으로 들어갈게 아니고 예 B쪽에서 이등을 봤으면은 미드가 비어있다는거 알고있으면 미드에 장악을 하고 이거 마켓 시장라인 쪽을 좀 챙겨가면서 정보를 얻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한번 A가 가나요? 그쵸 마켓으로 가는게 맞죠 이거는 네 과감하게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A로 모여요? A를 돌아서 들어가는데요 근데 상대가 짧은 총이다 보니까 굳이 짧은 길로 가서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자 A로 돌아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윤회와 1대1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스펙터입니다 침합이 오고 있어요 네 탕탕 맞춰야돼 침합 30초 남았습니다 타당탕탕 그냥 머리 그냥 끝내야 되거든요 네 연막이 끝나자마자 같이 갈거거든요 누가 먼저 끝내드냐 야 윤회가 이겼습니다 이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그사이에 A사이트 일단 진입은 됐습니다 나무에 갇혔어요 일단은 윤회 체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 바로 아웃 프링의 위치 알고 있어요 아 침착했죠 이거는 시간 10초 설친 됐습니다 3대3 자 이러면 오히려 총기는 지금 쇼쪽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예 총기를 다 챙기고 나서 같이 해군으로 가서 리테이크를 같이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이거 그리고 서구 선수에 사냥꾼대 분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거 정찰력 치키고 한번 보면은 상황이 아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더 확인 언더 비었다 언더 비었다 맞았어요 맞췄어요 아 저 지금 비수 확인됐고 하지만 2대1 자 그 와중에 두 명이 잘렸습니다 시크릿 머리 보여요 커버볼 우와 비했어요 네 그리고 헤븐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걸 봤어요 이러면은 1대1 지금 타구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어 헤븐 쪽에 있는거 가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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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해체 시간이 안돼요 이대로 마무리 결승은 암다코스가